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고 하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무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고 기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를 남북평화쇼로 치르려는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6월 11일 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트로 북미정상회담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한 분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월 10일에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로비스트들의 작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미 로비가 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미 로비 자금 규모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은 대미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미 로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폭 보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미 로비에 투입하는 자금이 크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의 말씀이 맞다면 결국 세금을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미국의 로비스트들을 움직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 떠오른 것은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면 선거 전날 돈을 푸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세금을 사용해서 미국의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2일 날 요란스럽게 열린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로비스트들의 작품이고 이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로비 자금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늦게라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foreign agent register act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위 10개국 총지출 액수 가운데서 바로 한국이 그분 말씀처럼 미국의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진출하는 상위 10개국 가운데서도 정부와 비정부 총지출 액수 1위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총 액수는 1억 6,551만 8,893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 1억 5,656만 579달러를 투입하고 있고 중국이 7,459만 4,408달러를 지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한국에 엄청난 대미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로비스트들의 생계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일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로비 액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통계는 64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만 2017년도는 5,200만 달러로 급등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관련된 부정선거와 또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혀 한국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정부의 대미 로비 자금 투입과 어떤 관련성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 지방선거 바로 전날 싱가포르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충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로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점을 새삼 확인하면서 참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구나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일본을 제치고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다. 그 점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